안녕, 난 타요야! 노트 버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 어두운 밤, 남산에 등장한 무시무시한 유령? 우와! 유령이다! 어? 공포의 남산 유령은 바로 귀여운 아기 공룡 티노였어! 우리는 티노와 함께 차고지에서 지내고 싶었지만 티노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지 티노와 헤어지고 얼마 뒤 우리는 하나 누나의 엄마인 앤 아주머니를 만났어 앤 아주머니는 지구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었는지 연구하는 고생물학자셔 난 그중에서도 공룡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지 앤 아주머니는 사라진 공룡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다이노 킹덤을 찾고 있어 그렇다면 티노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걸까? 사라진 공룡들의 다이노 킹덤을 찾아 떠나는 모험! 타요의 공룡 어드벤처! 다이노 킹덤이야! 전설이 사실이었어! 타요의 공룡의 공ют grown 감사합니다.